누나. 잠깐만요. 누나. 잠깐만요. 장누나. 잠깐만요. 누나. 장누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문병 시장님. 누구세요? 아, 시장님. 시장님. 아이고, 시장님.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아이고. 앞으로 갈까요? 아이고. 아이고, 난 누군가 했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문병 시장 신현국입니다. 우리 문병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홍보대사까지 위축한 우리 박서진 가수. 그리고 우리 한국 가요계 신데렐라 여왕이라는 장윤정 님께서 이렇게 주막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옷도 이러니까 운동하신 것 같아요. 어머나. 아이고, 금방 뛰어오느라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니, 시장님. 방송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서진님보다 나으신데 지금. 아니, 우리. 시장님. 혹시 등갈비 하나 먹고 리액션 가능할까요? 아니, 아니, 아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구경도 한번 쓱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저희끼리. 문경이랑 반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문경이요. 다 자랑거리가 많은데. 도자기예요. 꼬미자, 사과, 한우, 약돌돼지 또 먹거리가 좋아. 2015년도에 세계꾼이 체육대 문경이 아세요? 인구 10만도 안 된대서. 저희 사진이 좀 한번 봐주세요. 아, 이제 오랜만이야. 역할을 요새 잘하시는가 모르겠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니, 문경 씨는 박서진 씨가 한다고 쳐요. 세부 항목에 따른 홍보대사가 또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약돌돼지 홍보대사로 경환이를 추천하는 거 좋았어. 아, 또 우리 동영은 다음번엔 미리 다음번엔 미리 예약 좀 드릴까? 진짜예요? 아니,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어. 약돌돼지 하면 우리 애들도 와서 쭉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금년에 우리 축제가 있어요. 뭐 뭐 있어요? 약돌란우 축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우! 3일간. 아니, 약돌란우. 약돌란우 축제. 한우가 있구나. 약돌돼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우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사과축제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오래하셨어. 오래하네. 16일간에 걸쳐. 공연도 많아요. 우리 박서진, 우리 홍보대사도 오고 가수도 오고 여러 가지 먹거리. 함께 즐기셨습니다. 네,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서진이랑 같이 한 번 해드려. 서진이랑 같이 한 번 해드려. 좀 많이 오시라고. 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문병으로 많이 놀러 오시고. 올레올레. 튕기지 말고 문병 놀러올레. 올레. 올레올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 카메라 거기 맞아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 지금이 제철이다. 지금이 딱이야.